울진군은 관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월 1일부터 울진사랑카드를 활용한 관광시설 패키지 환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업은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이용하는 체험객에게 시설 이용료 일부를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적립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관광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울진군민 또는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3개 이상 패키지로 구입할 경우 결제한 금액에서 환급액 20%를 울진사랑카드에 적립하여 지급하며 지급받은 금액은 울진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관광지 환급대상 시설로는 성유굴과 안전체험관, 곤충여행관, 과학체험관 등 군지경시설 4개소와 왕피천 케이블카 울진아쿠아리움과 죽변해안 스카이레일 등 민간 위탁시설 3개소가 있으며 총 7개 시설 중 울진아쿠아리움과 죽변해안 스카이레일은 6월에서 7월 개장과 동시에 패키지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사랑카드를 활용한 관광시설 패키지 환급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울진군 관광지 홍보에도 도움이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